공룡은 애나 어른이나 남자아이들의 뇌 해로를 태워버리는 오 뭘 꺼내시는데요? 저.. 예 오 아 예예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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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고사우루스 이렇게 세모나게 다 있으면 알만하면 나와 그렇지 그렇지 공룡이 아들만 봐도 이빨마다 보면 되고 괜히 집중하게 되고 누가 섭외했어? 아 제대로 태웠네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인간이 출연했을까? 공룡이랑 인간이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무슨 괜찮지 않을지도?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멋있다니 큰일 나요 아니 본인이랑 살고 싶겠지만 한을 하나 물어볼게요 아이고 구해방법이 있는지 짝짓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너무 궁금해 알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뭐야 공룡이 슈퍼스타는 맞습니다 왜냐면 끊임이 없어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